아 어 그런식으로 차악성이 살짝 눈내리는것같이 칠해야지 뭉개듯이 칠하는거 아냐 그리고 이제 아래쪽 손을 잡을때 계산하면서 해라 지금 설정나세요 네 수고하셨어요 뭉개진다 뒤에 조절라서 좀 조여봐 스톱 스톱 조절라서 좀 조여봐 뒤에 좀 조여 아 땡겨봐 바닥에다가 많이 안나면 조여진거고 이 정도야 뿌려봐 이제 그걸 스스로 조절하면서 해야지 여부를 진짜 지가 알아서 뿌려주냐 어쩌에요? 아니 니가 조절하면서 해봐 계속 이게 나오는지 안나오는지 체크하면서 어느정도가 가장 좋은가 내가 뿌리기 가장 좋은가 그런 생각하는거 그래서 됐다싶으면 그때 칠하면 되니까 손자국 조심해 칠한대 말고 안 칠해진대 아까 이쯤부터 안 칠했잖아 오케 오케 이런식으로 차근차는 딱좋아 좋아좋아좋아 지금 차로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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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